범납 57세, 세수 73세로 1일 원적에 든 태고종 청년사 주지 백우스님 연결식이 어제 봉행됐습니다. 양주 청년사에서 태고종 종단장으로 엄수된 어제 연결식에는 원로의장 덕화스님, 총무원부원장 호명스님, 법연사 주지 혜일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1955년 석송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백우스님은 1975년 묵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2003년 청년사 주지에 취임해 2012년 태고종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으며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종무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백우스님은 2008년 서울 성동구에 있던 청년사를 경기도 양주로 이전해 중창하는 대작불사를 진행했으며 가람수호와 불법홍포에 매진했습니다.